독립기념관 UCC 공모전입니다. 아들이 독립기념관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. 태극기가 펄럭이는 독립기념관입니다. 천안시에 있지요. 소고기 곰탕을 먹으면서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. 겨레의 탑을 바라보며 독립기념관을 탐방했습니다.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입니다.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을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. 독립기념관을 관람했지요. 잉어와도 즐거운 눈 맞춤을 했습니다. 소고기 곰탕을 먹으면서 즐거운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. 독립기념관을 즐겁게 탐방했습니다.